2매치 출발 3고 확끈 운영을 진행합니다 반대편 코스 찔러 한결같이 해내는 선수이죠 짧게 내줍니다 반격 힘감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에이스전이 4대0 직선 코스 서비스 브레이크 없는 공격력 속마음 다재다능한 모습 3구 김지민 그렇습니다 2004년생 그리고 92년생 양팀의 맏언니와 3구 성마음 선수는 그 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받아주는 김지민 전듯 주면서 플레이를 자신감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찬스 착실한 저런 시스템을 계속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석점차 8대4 오 백핸드 길게 뿌리쳤고 코스 변화 김지민 선수의 플레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포인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oh 오 오 오 오 오 오 택 오 mijn 준비 김지민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속마음 길게 떠나 공격의 코스의 변화를 미들이나 포인트 쪽 서비스 득점 잘주는 속마음 선수에요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임팩트를 실어서 치는 속마음 선수의 저 탑스피는 김서비스 백핸드 김지민의 서비스로 반대편으로 송마음 중간을 철저하게 본인의 판단대로 지금 리시브를 들어가주면 그 막히는 부분 때문에 다음 기술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오늘 지금 주고요 다음 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풀어갈 수 있거든요 점수차는 6점차 아 좋아요 천사 자 빗발치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 뵙겠습니다 아멘 다음 사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